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정글같이 좋아해줘 알면 더 알수록 응! 그러니까 너 가까워질수록 다운 다운 답을 따라니까 right now 넌 내 새롭게 모여래 나를 멋진 당해 저게 진실한 그의 향 I just wanna know I just wanna know baby 왜 끝났 또 모르게 점점 넌 머리밑은 원, 투, 가우! I just wanna know 안녕하세요 Hi, hi, hi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희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찬아 안녕 찬아 잘 지내?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쁘게,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찬아 밥은 먹었어? 네 아직이요, 아직이요 이제 먹어야겠어 잘 지내고 왔어? 잘 지내고 왔어?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쵸, 원래는 좀 더 늦은 시간에 왔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실 좀 약간 일정이 있는데 근데 좀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은 일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잠깐이라도 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다들 들어오고 있겠죠?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Chani's Room. It is episode 185, and we're going to have another great time. I'm a little early, so I usually come at night, but then today, because I am during schedule, and it's going to finish quite like I thought, you know, this right now, this time right now might be the best time to do it. So I won't be able to do it for too long, but hopefully you guys can understand. And yeah, the slower the time period is, the more we're going to have fun. So all good. So, everyone, how are you here today? I'm Hanyeongong. Today is 185th year. As I said earlier, I'm tired now. I'm tired now, so I'm tired now. I'm tired now. I'm tired now. So, I'm really tired now. So, at this time, we'll be able to enjoy it. And everyone, with all of you, I'm a lot of fun. I'm a good time. Yeah. And everyone, with all of the fun, And everyone, with all of us, 어 지금 보니까 어 이제부터 한 30분 20분 밖에 못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짧아졌어 왜 이렇게 짧아졌지? 근데 맞다 어쨌든 네 짧게밖에 못할 것 같아요 안돼 찬아 춥니? 아니요 사실 더워요 지금 엄청 더워요 엄청 더운데 여기 제가 뭘 입고 있는지 지금 못 보여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실 가린 거예요 뭔지 모르지 사람 마마 스포전 마마에요? 마마 마마니 마마 마마는요 음 정말 음 볼만할 거예요 ㅋㅋㅋㅋ 뭐야 뭘 입고 있는데 뭐라고 아무것도 안 입고 있다면요 멍 장난이 нять 아니 다른 옷이 있어요 다른 옷이 있는데 생각보다 두꺼와가지고 지금 엄청 더워요 스포하자 비밀 지킬게 그래요? 진짜 비밀로 할 거죠? 진짜 비밀로 할 거죠? 비밀로 해준다면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마이서님이요 저희 스트레이키즈가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저희 스트레이키즈가 나옵니다 미쳤다 미쳤다 어쨌든 너무나 큰 스포을 한 느낌이에요 찬아 제발 조용히 좀 해 오 오케이 쑤 Like I can't 하하하하 음... 차라리 추워? 아니요 춥진 않아요 아 근데 점점 이제 이제야 좀 추워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 느낌? 으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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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 저녁밥은 먹을 수 있는거지? 네 먹을 수는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음 음 다음주부터 춥대 아 그래요? 어? 근데 저 이거 들었던거 같아요 12월부터 영화 영하를 찍는다고 영화를 찍는데 영하를 찍는다고 그래서 오 진짜 춥겠다 하는 생각을 약간 마음 준비 하고 있었습니다 오 오 우상 여기 아무도 없거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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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과연 과연 누구일까? 스키지기 도와줘! 하하하하 누구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오 줄던 오 네 어쨌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HA 아 깜짝 mini 문이 갑자기 자동으로 여는 줄 알았네요 가끔씩 우리 스키즈기가 요정같을 때도 있고 반대로 되게 위령같을 때도 있어요 되게 덩치 클 때도 있고 되게 작고 귀여울 때도 있고 우리 스키즈기는 참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스키즈기 참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그림자 때문이구나 누구야? 누구일까? 과연? 과연 누구일까? 사실 두려워하는 찬이 무슨 일이야? 도와줘! 어쨌든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맞아요! 다음 주부터 추워지니까 우리 스테이도 감기 조심하고 아프면 안 돼요 알았죠? Don't get sick Be careful of the cold My immune systems My immune system has been really really bad these days because of sudden temperature changes and probably stress my immune system just collapsed So I have been trying to stay healthy So you guys should do that as well Okay? So make sure you eat your vitamins Make sure you get a lot of rest Because I can't So you guys have to do it for me You guys have to do it for me And yes, stay stress free For me as well 어쨌든 약간 요새 면역력이 어우 너무 너무 약간 어 약간 평소보다 좀 약간 좀 힘이 힘이 빠진 느낌이어가지고 아 힘이 빠진 느낌이어서 나 이 뭐뭐뭐 가지고를 어디서 습관이 된거지? 어쨌든 네 힘이 빠진거 같아서 어 네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거 같아요 뭐 이유는 제가 볼때는 이제 온도변화 어 때문인거 같은데 어 온도변화는 온도변화고 음 잠 부족도 잠 부족일거고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일거고 뭐 많아요 이유는 많겠지 그래서 몸이 점점 약간 망가지는거 같은데 하지만 어 한번 내려갔다면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 저는 다시 열심히 관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어쨌든 네 어 근데 또 뭐냐 갑자기 또 비염도 심해졌어요 어 그저께부터 다시 엄청 아침에 일어나면은 코가 엄청 매워가지고 매워서 사실 이제 코 세척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다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의 언론의 큰 할까요? 입 at the end. You want it there? No. You gotta wait till the end. You should ask to have a rest, John. Since you can't rest because you need it. Nah. I'm good. I mean, my body might say no, but... 내 마음이 잘한다. 그리고 내가 잘 안가고 싶어서 제가 아직도 너무 길게 이끌고 그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예... 내가 잘 안가가고 싶다 내가 잘 안가가고 싶다 I shall grow stronger. I shall keep moving forward. Even if I collapse. 고민하네. 잠시만요. You know, runny nose. Oh my gosh. Till I collapsed. Oh yeah, that's a good song. Eminem, yeah? I'm good. I'm good. I'm good. I'm great. Now it's been a while. It's been a bit great. I didn't ever really have a thing. I didn't ever really have a thing. I'm good. I'm good. I'm great. Don't collapse. You think I'll collapse? Do you think I'll collapse? Have you seen me collapse? No. Do you think I'll collapse? No. Do you think I'll collapse? No. You know why? You know why? I don't know why. I have no idea why. I don't know why. I don't know why. I don't know why. I like what. You know what? Do you like the last song? I like it. It's good. I like it. I like it. That's right. I really like Eminem. What do you mean? Um.. What's the song? And when I'm gone. Just carry On. Don't want to rejoice every time you hear the sound of my voice at night. I know you know you're smiling. That's a good sound too. I like it. The song is. I like it. 찬양 요새 뭐해? 저는 요새 뭐 하는거 많죠. 하는거야 뭐 엄청 많죠.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도 많고 작업도 작업이고 수정도 수정이고 데드라인 마치는 것도 대단히 마치는 거고 뭐 좀 시간이 있을 때는 유튜브 보거나 좀 그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포켓몬건에 포켓몬건에 아 맞다 포켓몬 저 뭐냐 아까 좀 하고 있었어요. 잠깐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있어서 아 이거 습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 팀 럭크가 리더야? 포켓몬고어 하는 음 스메여섯 사이에서 하면 어때요? 매력적이죠? 컴온!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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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죠 넌 할 수 있잖아 하지만 얘는 이건 막을꺼야 You're gonna block it? Because he's a leader?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안 돼! 자 미투가 죽었습니다 아 이재명 가자 이재명 가자 이재명 가자 안 돼! 안 돼! 안 돼! 이재명도 갔습니다 어 나 이거 질 수도 있겠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차피 이것도 막을 꺼요 probably gonna block this too there's a chance there's a chance there's a chance okay final last one at least brings out the tyranitar oh it's an aerodactyl oh my gosh that's not good that's not good that's not good but she's a rock flying and I am a fighting type which is not going to do that much come on 와 아니 마지막에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시네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이겼습니다 And I'm gonna rescue my chop! 음 뭐야 휴지있었네 음... 상황을 못 잡는거 아니겠지? 1...2...3... 239 CP Let's check the IVs Hello CB97 It's horrible Horrible IVs 어쨌든 저는 이렇게 포켓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나게 신나는 포켓몬고 Yeah Oh yes Great IVs 어쨌든 저는 이러고 시험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포켓몬 유나이트는 해봤어? 네 해봤어요 요새는 제가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 음... 그 약간 다람쥐 포켓몬? 나왔을 때였어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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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약간... 꽃처럼 생긴 포켓몬 있었어 아우 콩물 자꾸 나네 나 안 추운데 왜지? 아우 이건 감기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비염이 심하기 때문에 자주 잃었습니다 응 내가 볼 때는 지금 비염 때문에 음... 네 네 이 문제는 쉽지 않다 아 네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을까요? Is there a song that you guys wanna listen to? The World Cup song? Yeah That's a good song I saw the performance too did a great job did a great job did a great job I'm a Gooby Goober yeah you're a Gooby Goober yeah we're a Gooby Goober yeah I just saw something I missed it I just saw something I missed it I missed it 스키즈기 통장 스키즈기가 열심히 밖에 있던 무서운 친구들을 내쫓겨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스키즈기에게 박수 역시 우리 스키즈기 밖에 없다 사실 아까 무서웠거든요 밖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런저런 소리들이 막 그러니까 스키즈기 덕분에 저희 스키즈가 스키즈가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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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쩔 수 없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만 가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잠깐이라도 와서 저야 좀 잠깐 힐링타임 가진 거 같기도 하고 아, 아쉬운데 음... 이따 밤에 시간이 되면 좀 늦게 끝날 거 같긴 한데 시간이 되면은 혹시나 제가 틱톡으로도 한번 찾아가 볼게요 I mean, because it was so short If I can I might I might see you guys through tiktok tiktok live 아무튼 저는 이만 가봐야 될 거 같아요 이만 가고 있습니다 Bye 아, 그냥 갈 수는 없지 BigHot 지금 다들 다들 부르고 있구나 Okay, thank you stays Thank you baby stay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안녕 Bye bye 밥 맛있게 먹고요 좋은 밤 보내고요 내일 화이팅 이따 볼 수 있으면 봐요 Bye